안녕하세요 머린블루입니다 오늘은 EGD의 EGF 거즈 드레싱 패치 얼굴에 거즈를 붙여주는 건데요 저도 많이 터널을 붙여서 이렇게 펫처럼 바르거든요 그래서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는 거즈예요 혹시 성형수술을 했거나 혹시 다같이 일을 해서 얼굴이 탔거나 운동을 해서 탔거나 수레내면서 탔거나 하면 딱 발라주면 좋거든요 한 팩에 4개가 들었어요 가정은 좀 나갈 것 같고 이렇게 탑 보시면 거즈가 있죠 여러 단위들이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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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앰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처찍하게 애매해진 피부를 케어해주면 됩니다. 오 좋구만요. 그래서 소곤소곤한 피부를 가르고 나서 5분 10분 정도 시트를 떼어내면 됩니다. 머리에 바르고 싶은 앰플이네요. 드레싱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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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따뜻해졌뼈 특히zo Kengy ё 조작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분이 가득한거 보이 GRANT 앰플도 그렇고 지금 5분 안찌넣는데 기다려야겠죠? 수렴수고 난거를 정척하고 인형이 난리 꼭 아름다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필요는 없죠 아하하하 고양이 뿌입니다 와 말리네 말리네 오늘 기다려야되는데 어떻게든 거의 못해 근데 중래일이 발장이 나가지구 나는 엄청 수곤수곤해져 어떻게든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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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za 뇌 쏟아 뇌 전날 달 코플고 날이예요... 이거 작아지요? 영상을 오빠는 그때 찍으라는지 말하는건지 코풀은 야옹야옹을 동영은 고양이 서인트에선 여러분 어떡해 저는 쥬쥬쥬 안전하고 그건 그런지를 낸다고 하던데 생각하지 않나요? 생각하지 않나요? 싱vak하지? 일뻐지! 일심누빌 다른 사람 죽는다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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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